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지즘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수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개기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는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극류를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로부터 가혹한 권한을 받고 있는 그 다윗이 탄원하는 시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있는 기도가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9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는 그러한 시편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대한 예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편 69편을 묵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바로 이 권한 그리고 십자가의 길 이것을 기억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의 길과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성도인 우리들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며 예수님의 길은 권한의 길이었으며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서 수렁이라는 것은 위험, 고난을 가르치고 있는 은유적 표현으로써 어려움에 빠뜨려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죠 그것이 수렁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이 감당하기 조금 벅찰만큼의 그 극한 고통 가운데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떠한 자라고 했습니까? 합한 자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보면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런 거죠 다윗이 하는 생각이나 다윗이 하는 말이나 다윗이 무엇을 계획하는 것들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더불어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큰 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다윗에게도 그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벅찰만큼의 그 고통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요비 어떤 자였습니까? 요비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기에 참으로 바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요비죠 그러나 그에게도 정말 이겨내기 힘들 만큼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듯한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자가 또한 요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경건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영적인 어떠한 고통스러움과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힘겨운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상황 고통스러움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부르지즘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쇄하였나이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찾았습니까? 그는 피곤하고 지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지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도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혹 피곤하여 지칠 만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막 쓰러질 만큼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아무리 힘들게 기도했어도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각오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침묵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막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지 모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는 이러할 때 정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수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너무 힘든 거죠 정말 억울한 상황까지 취한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참 너무하다 아무리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나는 저렇게 행동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러한 현상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불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이 가득하고 음란과 더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죠? 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악의 지배를 통해서 가득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더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으며 또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해야 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겹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죄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 여기에서 이 우매함을 죄라고 취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선행해야 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강구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행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고 정확하게 응답되고 더 풍성하게 응답되는 길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낮아지면서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기를 결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아싸우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혔나이다 다윗은 7절 이하 11절까지에서 보면 다윗은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주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타났었죠 그는 또한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금식하면서 자신의 그 영혼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더불어 굵은 배로 자신의 옷을 삼을 만큼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데에도 열심을 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주님을 향한 열심을 냈어요 주님을 향해서 금식을 했고 주님 때문에 낮아지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 하면 회방과 수치를 당하는 거였어요 형제들에게 객이 됐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욕이 되었고 말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한 아이다 성문에 앉아 있는 자는 지도층이나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한 무리라고 하는데 즉 이들은 비천한 자들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지만 높은 자로부터 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자로부터 무엇을 당했다는 겁니까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희롱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처럼 희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구역을 위해서 또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가정을 오픈하고 매일 구역원들을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구역원들은 여전히 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또 함께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지도 않고 도리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부족한 부분만을 꼭 집어가지고 들추어내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회방과 미움을 받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위대한 것은 그 위대한 모습은 바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극률과 인자심을 강구했다는 것이죠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위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다윗처럼 더 힘겨운 상황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할 나이 없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죠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지 어떻게 나자짐으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오늘도 보잘것 없는 참 작은 불꽃 하나로 큰 불을 일으키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드렸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극류를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더 나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을 다윗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렇게 사방이 절망의 수렁 같아도 다윗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며 더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더 열심히 강구했듯이 우리도 절망의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더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댐을 회개하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나의 소망과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